어느 중학교에서는 브루요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일 동안 4천원짜리 도시락을 팔기로 하였다. 판매가의 40%가 원가이고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. 그러면은 40%가 원가니까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하는 것은 60%에 해당되는 거죠. 판매가의 60%를 기금으로 사용하겠네. 판매가의 60%입니다. 그러면은 4천원짜리 도시락을 판매를 하기로 했잖아요. 4천원짜리가 아니라 판매가잖아요. 그렇죠? 이거 판매가. 판매가의 60%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바로 4천원짜리 1개당. 이게 이제 기금이죠. 기금. 60%를. 그렇죠? 그리고 며칠 동안이고 5일 동안 팔죠. 5일 동안 팔죠. 그 다음에 몇 개? X개. 자, 여기까지가 하루 한 개잖아요. 여기까지. 그죠? 한 개당 이렇게 이제 5일 동안 파는 거죠. 한 개일 때. 그럼 X개를 몇 개? 이렇게 붙여줘야죠. 그렇죠? 그래 이렇게 총 5일 동안 총 판매하는 도시락의 총 금액이 되죠. 그렇죠? 총 금액 됩니다. 총 금액이 얼마? 200만원 이상이죠. 그러면 1, 10, 100, 1000, 100, 100, 6000, 100,000, 100,000, 0, 6개. 이렇게 됩니다. 순서대로 잘 밟아가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면 계산만 하는 게 남았죠. 그러면 일단은 0 3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4 5 20 20 곱하기 0.6x 그 다음에 2000이죠 그럼 여기 또 0 하나 없애고 또 이렇게 하면은 100 10을 곱하면 6x 1000 이래죠 그럼 x가 6분의 1000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6, 1은 6 그럼 40 6, 6이 30, 6, 6이 36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167 도시락을 쪼개고 할 수는 없잖아요 쪼개할 수는 있지만 한계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연수 그래서 x는 167개 이상이 되면 되죠 그래서 167 다음은 167 되겠습니다 오케이 붙이고 감사합니다 잘ER